우리 사약팀이요? 현직 끝내주는 이혼 해결사죠 솔루션 스타트 전직 변호사고요 승소하면 어머니로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과자 잘못되면 네가 들어갔다 와야지 별 수 있니? 무엇보다 아이를 뺏긴 엄마예요 여보, 여보 사장님 절대 안 돼 사장님아, 제발, 여보! 아니 진심만으로 어떻게 이혼을 시키죠? 우린 의뢰인을 평가하지 않아 이길 방법을 찾을 뿐이야 이혼의 세계에서는 져주고 희생당하면서 살았던 쪽이 마지막에 제대로 한 방 이기고 끝내는 게 정의 구현이니까요